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저렇게라도 자리를 지키고 또 출시를 해야 되는지 최근 김오수 검찰총장의 은행과 행보를 보면 드는 생각입니다 사람은 생긴대로 행보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제법 많을 것입니다 조직의 수장이 되면 조직 구성원들이 불법을 저지르나 아닌한 조직 구성원들과 조직을 보호하는 일이 필수적입니다 조직의 수장이 되어서 자기익과 자기 출세에 급급해서 조직 구성원들이 여기저기서 하대를 받고 마구마구 터지는 일을 용인하는 것은 조직 수장으로서 결코 취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은 아니라고 봅니다 더욱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부하들이 함부로 취급받도록 묵인하고 있다면 이것은 조직의 장으로서뿐만 아니고 한 인간으로서도 거의 바닥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조직의 장이 됐는데 그 조직 구성원들이 불법을 저지르를 않는데 조직 구성원들이 외압에 휘둘리거나 다른 조직으로부터 그냥 무슨 괴로움을 당한다면 그럼 당연히 조직의 장은 나서서 조직을 보호하고 조직 구성원들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근래에 공수처가 검찰을 상대로 벌리는 압수수색들은 그야말로 저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지난 7월 13일부터 최근까지 공수처가 대검을 향해서 벌린 압수수색은 모두 7번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검찰을 아무리 물러봐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단 한 번도 검찰총장이 제대로 항의를 하거나 이런 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부의 검사들이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검찰 내부의 맨정신으로 사는 검사들은 정말 열을 엄청 받을 것입니다 아무리 출세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검찰총장이 자기 조직의 7번이나 그렇게 완전히 틀리는 압수수색을 당하는 그런 치욕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내버려 둘 수 있다 이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없습니다 일선 검사들은 공수처가 대검찰청을 마치 자기 집 드나들듯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불만을 크게 터뜨립니다 한 신문이 12월 5일 날 검찰 내부에서 있었던 일들을 아주 상세하게 전합니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떠오르는 것은 딴 것이 아닙니다 정말 김오수답다 짧고 단호한 단상입니다 김오수 씨는 법무부 차관으로서 또 여지없이 그의 비굴함을 만천하에 드러낸 바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되면 좀 달라질까 생각했는데 이번에도 정말 김오수답다라는 그런 한탄이 절로 나옵니다 이것은 누구를 비난하자는 것이 아니고 법무부 차관을 할 때는 추미애 치하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 검찰을 대표하는 수장이기 때문에 조직을 보호하고 조직원들을 이렇게 보호를 해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봅니다 소식의 전문은 이렇습니다 12월 5일 날 오후 8시 무렵에 검찰 내부의 통신망인 이플루스에 김오수 검찰총장을 직접 개량한 그런 글이 등장하게 됩니다 지난 5월 달에 이성윤 서울고검장을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중단 외압 혐의로 기소했던 수원지검 수사팀이 올린 입장문입니다 현재 수원지검 수사팀들은 이성윤 고검장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을 모 일관직 기자들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공수처 수사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수처는 11월 26일과 29일 날 수사팀 검사들이 지난 5월 주고받은 내부 메신저 대안 내용을 확보하겠다면서 대검 서버를 압수수색한 바가 있습니다 입장문에서 관련 검사들은 지난 5월 대검 감찰부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수사팀이 공소창 유출에 연루됐는지를 진상조사한 뒤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는데도 이를 미루면서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님께 호소드립니다 대검 감찰부가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해서 무고한 검사들이 업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시해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실제로 대검 감찰부는 지난 5월 달에 검찰 내부망에 접속해서 이성윤 고송장을 검색한 검사들을 색출했는데 수원지검 수사팀 소속 검사는 없었다고 합니다 수사팀으로서는 자신들을 개량한 공수처 수사가 무리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검찰총장이 왜 묵인 방조하고 있느냐고 공개 항의를 한 것을 뜻합니다 입장문 내용은 즉각 김오수 검찰총장에게 보고됐습니다 김오수 총장은 7일 날 대검 학대 간부회를 통해서 수사팀의 요청에 대한 답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참고로 공수처는 지난 7월 13일부터 최근까지 대검찰청을 7번 압수수색했습니다 7월의 경우에 윤석열 전 총장 관련 자료를 찾겠다면서 검찰총장 부속실까지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직전까지도 갔습니다 공적기관이라는 것이 무슨 공정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와에서는 공정은 모두 다 엿을 사 먹어버린 것 같습니다 법을 집행하는 검찰이 충견처럼 권력자 짓이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특정 지역 출신들로 구성된 사조직처럼 움직이고 있으니 참으로 딱한 노력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특정 지역으로 구성된 사병처럼 검찰 조직을 부려먹기 위해서 그 허구 좋은 검찰계획을 외쳤던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매일매일 이렇게 굵직굵직한 사건들을 접하게 되면 나라가 나라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조머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공적기관이 이렇게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마치 수족처럼 그렇게 활동을 하게 되면 누가 이런 공적기관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누가 공적기관의 결정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겠습니까 정말 김오수 검찰총장은 경력상 정점까지 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법무부 차관할 때 그 비굴함을 좀 넘어서 좀 제대로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매일 이렇게 들려오는 것을 보면 정말 한심하다는 그런 이야기 정도가 아니고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면서도 출세를 해야 되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닐 것입니다 신문지상을 도배하는 이 모든 일들이 훗날 보면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훗날까지 생각 안 하고 지금 그냥 자신이 이걸 극대하는 것이야 초점을 맞추는 그런 경향이 강하지만 그래도 해도 해도 정말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하려고 검찰개혁을 왜 쳤냐 이야기죠 거의 사병집단 같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